안녕하세요. 조청희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이야기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피자와 파스타 같은 나라인 이탈리아입니다. 여기 피자가 있고 스파게티가 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식재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산면이 바다이고 산지와 구름성 산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섯부터 시작해서 멸치, 생선까지 아주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죠. 제가 먹어본 피자 중에는 멸치가 위에 얹어진 피자도 먹어봤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 다양한 재료들이 피자라는 곳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입맛을 복도주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피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로 묶인 이탈리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먼저 전반적인 계열을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인지 전반적인 계열을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지리와 기후, 마지막으로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의 문화를 한 주 수업하도록 하겠는데요. 음식문화부터 주거문화, 기타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요. 반도국가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터키에 콘스탄티노스 폴리스가 있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 그리고 그 옆에 발칸반도, 그리스가 있는 발칸반도,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한반도가 사실상 대표적인 반도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국가들은 공통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지방문화가 이탈리아의 경우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만에서 200만 정도 규모의 도시들이 수십 개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도시국가로서 혹은 공화국으로서 이 중세 시기부터 공화국으로서 아주 독특한 지방문화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방색이 강하지만 또 이탈리아라는 하나의 나라로 이 맛이 우러나는 하나의 맛이 조합되는 그런 이탈리아의 독특한 특징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탈리아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면이 바다죠. 이쪽 아이트리아해를 통해서는 베네치아가 가장 전성기를 구구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면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면이 바다고요. 이 국가의 모양이 장화처럼 생겼죠. 그리고 시칠리아 섬과 사르디니아 섬 이렇게 두 개의 큰 섬이 있고요. 이 위에 코르시카는 사실상 프랑스의 영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탈리아는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와 이웃해 있고요. 1861년 이탈리아로 통일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꼽히며 발전했습니다. 그래요.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탈리아 사람이야? 그러면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죠? 그런 나라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탈리아라는 국명은 1861년 처음 등장하게 되는 국명이죠. 물론 그 전에 이탈리아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이쪽 섬에 있던 사람들이 작아서 표시도 안 돼 있는 작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탈리아라는 부족명을 사용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든 이탈리아 사람들이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1860년 통일 이후가 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밀라노 사람이야. 나는 제노바 사람이라고. 나는 베네치아야. 나는 나폴리 사람인데. 나는 로마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도시명을 출신국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주요 도시로 로마는 주요 도시로 한때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가 있고요. 르네상스의 서막을 알린 피렌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패션의 도시인 밀라노 그리고 모래의 도시인 베네치아가 있죠. 지리적으로는 대체로 부유한 도시가 모여있는 북부와 농업, 업이 주요 생계수단인 남부로 나뉘게 됩니다.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간의 지역적인 격차가 생활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커서 남북 갈등이라는 표현이 제법 많았어요. 한 1900년대 무렵에 60년대에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남북 간의 경제적 차이가 워낙 커서 서로 남북 사람이랑 북부 사람이 만나면 서로 이질성을 확인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남북 갈등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요새는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지와 구릉이 많은 나라입니다. 북부에는 알프스 산맥이 길게 뻗어 있죠. 반두국가들의 아주 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산지와 구릉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산지와 구릉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이건 모든 반두국가들의 공통점,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먼저 이탈리아 국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초록색, 흰색, 빨간색의 삼색기로 프랑스의 삼색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통 이탈리아 삼색기라고 부릅니다. 삼색의 유래는 어떤 사람들은 자유평등박예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산민과 국토의 초록, 알프스의 눈과 평화의 흰색, 애국과 열혈의 빨간색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피자의 빛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흰색의 반죽, 그리고 토마토 소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얘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거 같고요. 여하튼 이 삼색기라는 점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이 이탈리아 삼색기는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요.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탈리아를 정복하고 난 후에 이제 만들어준 것이죠. 나폴레옹은 1796년부터 정복한 이탈리아 반도 내의 영토들을 프랑스의 미성국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죠. 미성국이라고 하면 꼭두각시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흔히 프랑스의 비시체제, 나치체제 밑에서 있었던 비시체제, 그리고 일본 제국 제지자들이 만들었던 만주국을 우리가 보통 위성국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치살피나 공화국, 즉 위성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국가의 국기가 프랑스의 국기를 본따서 만든 삼색기였죠. 뭐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자, 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반도국가죠. 이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요. 북서에서 남동까지의 길이가 약 1200km에 이를 정도로 큽니다. 총 연장 8600km의 해안선은 동쪽으로는 아드리아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오니아에 둘러싸여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산물이 아주 풍부하고요. 산지와 구릉이 많기 때문에 버섯 등 임업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이베리아, 발칸반도와 함께 남유럽의 3대 반도에 포함이 되죠. 이 산지와 구릉이 많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700m 이상의 산지가 약 35%를 차지하고요. 국토의 42%는 구중지대, 나머지 23%만이 평지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죠. 따뜻하고 사계절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도 있죠. 그 차이는 여름이 상당히 건조하고요. 겨울에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죠. 이게 사실상 거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성 기후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요. 항상 우산을 챙겨야지만 되죠. 아울러서 남북으로 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따른 기온차가 상당히 큽니다. 1년 내내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로, 특히 7, 8월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햇빛이 아주 강합니다. 그야말로 뜨거워요. 따갑다고 보면 되겠죠. 연평균 기온은 15도 정도고요. 강우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슬쩍 보는 이탈리아 역사를 보도록 하죠. 먼저 로마 공화정부터 제국, 로마 제국까지 한번 빠른 걸음으로 슬쩍 보도록 하죠. 기원전 7세기경에 테베르강 하류에서 일어난 로마인은 기원전 270년경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였고요. 기원전 27년에는 북쪽으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사하라,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요. 이것만 보면 로마 공화정과 제국이 처음부터 아주 국가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마가 안정기에, 그리고 제국을 건설한 뒤에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테베르강 하류에서 일어났는데요. 사실상 식민지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에트르리아인들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던 게 로마입니다. 나중에 자취를 이룬다고 하지만 국왕만큼은 에트르리아에서 지정한 사람이 국왕이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공책본과 비슷한 개념의 에트르리아로부터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로마 공화정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귀족들이 중심이 돼서 에트르리아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귀족들의 힘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트르리아의 국왕이 로마의 국왕을 임명했다고 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공화정 체제가 되면서 국왕을 에트르리아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국왕을 이제 그야말로 국왕들을 없애고 공화정을 귀족들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인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산으로 준 것이 있죠. 바로 시민권과 공화정입니다. 왕이 없고 또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로마인들은 먼저 이전의 전투부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맞겠네요. 이전의 전투는 대부분 지면 그냥 나라도 빼앗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노예가 됩니다. 자 아니면 죽거나요. 그러면 결국 죽거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노예가 되느니 죽는 편을 택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죠. 로마 시민이 될래 죽을래 아니면 노예가 될래 선택지가 세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웃 국가들과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조약을 맺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봐요. 자 만약에 거기에 반대하는 경우 이제 쳐들어가서 노예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 죽여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로마 시민권을 받아들이면 그냥 로마 사람이 됩니다. 자 선택지가 세 개로 되면 사람들이 계산이 복잡해지죠. 스스로 속문을 열고 로마 시민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번 경계선을 보면요. 이 로마 제국의 영토는 영국 그리고 사하라 사막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이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대표적인 포도 생산지에요. 그래서 흔히들 로마가 팽창한 끝지역은 사실상 포도가 소확되는 경계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올리브나 이런 것도 생산이 되지만 오렌지 이런 것도 생산이 되지만 대부분 포도가 재배되는 지역까지만 진출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국교화도 있었고요. 331년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누 포드에 천도하기도 합니다. 395년에는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열이 있었고요. 그 결과 로마 제국은 분해되게 되고 결국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와 케르에 의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천년 동안 지속하게 되죠. 빵떼옹 신전입니다. 판테오는 사실상 만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상 로마의 신들 이외에도 정복한 지역의 신들도 이곳에 모셔집니다. 예를 들어 포연이 페니키아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페니키아의 신들도 이곳에 모셔져 있죠. 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모든 신들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모든 신들을 모셔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포용성 혹은 관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종교와 정치는 그대로 시간이 과거로 가면 갈수록 하나로 묶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피종북민의 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만신전을 통해서 로마라는 체제 속에 녹아내는 그러한 체제죠.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제가 아니고 상징물이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요. 다음으로 메르센 조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로마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쉽게 대제국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많은 시련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투르리아의 식민지로부터 출발했고요. 그 식민지 상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로마라는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갈리아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골족이라고 얘기하는 갈리아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 시내를 장악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 국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야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부분은 얘기들을 안 해서 일단 여러분들께 알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메르센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사후 메르센 조약으로 영토가 나뉘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원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카를로스 대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상 각국마다 발음이 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랑스사, 독일사, 이러한 각국사 책들을 보면 각기 다른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측에서는 이베리아 반도식의 카를로스 대제라고도 하고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사에서는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고 영국사에서는 찰스 대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독일사에서는 칼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하나인데 각 나라마다 발음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부분이 제일 헷갈렸던 기억이 나네요. 카를로스, 그리고 칼, 샤를마뉴, 찰스 이게 다 같은 사람인데 각국사마다 볼 때마다 인명이 달라지니까 이게 같은 시대는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한 행적은 똑같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던 바보 같은 기억이 나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슬쩍 넘어가야죠. 예, 클로비스의 대간식의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해 부유해진 시민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부활시켰죠. 흐른 르네상스가 사실상 르네상스는 탄생이고요. 뭐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요. 흐른은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로마, 그리스 로마 문화가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렌치의 메디치 가문과 교황의 후원으로 예술가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치게 되죠. 예, 지중해 무역, 다시 말하면 비잔틴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은 서쪽 비단길의 끝자락에 있었고요. 거기에 집적된 동아시아의 다양한 향신료부터 시작해서 비단 도자기까지 모든 것들이 비잔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모여 모아진 물건을 누가 유럽에 될 것이냐 그 무역의 주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 아까 봤던 제노바, 베네치아 등등 여러 도시국가들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베네치아가 비잔틴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제노바가 손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부유한 시민들이 많아지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돈은 벌었는데 이 시기는 아직도 신분제의 굴레에서 벗어난 시기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신분제가 존재합니다. 신분제가 존재하다 보니까 의복도 신분에 걸맞게 입어야지 됐어요. 평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거의 누더기 수준이죠.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무역을 통해서 지금식으로 하자면 몇천억씩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고 싶은데 평민이 입을 수 있는 옷도 그리고 죽어도 다 한정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의복에서 희한한 의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속옷에 비단을 입고요. 비단 속옷을 입고 이제 갖은 보석을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 큰지막한 걸로 그냥 비단 곳곳에다가 박아넣습니다. 자 그렇게 박아놓고 누더기를 이제 걸쳐야 되죠.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안에 비단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박아놨어도 그것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등장하냐면 그 누더기를 칼로 찍는 거예요. 누더기는 걸쳤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신분제의 법을 어긴 건 아닌데 비단과 보석이 드러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옷을 찢는 문화가 그 시기부터 등장하게 되죠. 신분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면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여러분들 해리포터 같은 거 보시면 애가 어렸을 때 해리포터를 몇 번 보러 갔다가 좋은 기억도 나네요. 거의 나중에는 자게 되더라고요. 뭐 애는 열심히 본 것 같은데 저는 잘 자고 왔던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해리포터를 보면 마법사학교에 가서 사진이, 아 그림이죠. 역대 교장의 얼굴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복도를, 층계참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림을, 사진을 그림으로 대체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부를 획득했던 시민들이 사실상 가족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고도 밥 벌어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 아 죄송합니다. 저는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상 신대륙, 에스파니아 반도의 에스파니아의 신대륙 발견과 오스만토르크의 진출로 인해서 사실상 와해되게 됩니다. 이에 따르는 상업로의 변화에 의해서 17세기 이후 도시국가는 세태하고요. 이탈리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네요. 짧은 역사다, 슬쩍 보는 역사를 다 보니까 그냥 휙 넘어왔는데요. 이 시기에 이탈리아 반도 곳곳에 도시들이 사실상 국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영주들이 그리고 도시 참사회가 나라를 운영하는 공화국 체제도 이 시기에 등장하고요. 또 왕국도 있고요. 교회령도 있고 여러 다양한 심지어는 대학령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만약에 밀라노 대학생들이 이제 밀라노 도시로 가서 술을 한 잔 마시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사고를 치게 되면 폭행 사건이 있거나 뭐 여하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나폴리 경찰에 연행되는 게 아니고 잡혀가는 게 아니고 대학 경찰로 이송되게 됩니다. 거기서 잡아서 이송되게 되죠. 재판도 나폴리 대학에서 받게 돼요. 대학에 법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대부분 훈방이죠. 학생들에게 중요한 뭐 그런 건 형벌을 내는 게 아니고 대부분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다 각계 아주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는 여우고터여지 된다. 아니면 사자처럼 용맹하거나 여우처럼 교활해야지 된다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 무렵 얘기 때문이에요. 도시국가가 세태하면서 이탈리아는 열광들의 각축장이 되죠. 프랑스도 쳐들어오고 오스트리아도 쳐들어와서 북부 이탈리아를 거의 점령하자시피 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되면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통일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프랑스도 오스트리아도 우리를 쳐들어온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고 국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열이 돼서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됐다. 자 그러면 군주는 제1도 2도 3도 통일이다.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지 되느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지 된다. 감정적인 통일운동은 필요 없고 일단 현실적으로 군주가 사악하던 뒤통수를 치던 어떻게 해서든 주변국들을 아울러서 통일된 이탈리아를 만들어야지 된다. 라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골자에요. 마키아벨리는 결국 통일운동을 책을 통해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그런 부분은 소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하튼 당시에 이탈리아는 상업로의 변화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고요. 모든 물품이 이전에는 비잔틴을 통해서 동양의 문물이 들어왔다면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통해서 동양의 물자가 들어가면서 이탈리아는 급격히 쇠퇴하고 열강들의 가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비잔틴 제국을 점령했던 메메드 이세가 콩스란티노플에 입성하는 그림이에요. 결국 이탈리아 북부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유럽의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이탈리아의 각 지역은 강한 나라들의 희생량이 되어 지배자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반도국가의 반도국가의 운명인 것입니다. 반도국가는 대륙과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륙으로도 해양으로도 진출할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대양과 대륙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대외 무역을 강화하고 해외에 관심을 가질 때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반도국가들은 이베리아도 마찬가지구요. 세계 최강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해외 무역이 차단될 되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탈리아처럼 사실상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되어 지배자가 계속 바뀌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반도국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던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루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1860년 이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나 이탈리아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어딨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두들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나는 밀라노 사람이야 나는 피사 사람이라고 나는 제노바 베네치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다다음주에 배우게 될 독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을 할지 연구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지만 분열된 이탈리아의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전파되고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자리막임을 합니다. 물론 박애에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뿐만이 아니에요. 민족의 자유도 포함이 되죠. 민족의 자유는 결국은 독립이 되는 거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왜 프랑스 혁명의 전파와 통일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861년 비토리오 엠마니웰레 이세를 국왕으로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하게 됩니다. 수도는 처음에는 토리너 이후에는 피렌체로 옮겨졌다가 1870년 로마 점령에 이어 1871년 로마로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 사르디니아가 있고요. 사르디니아 왕국은 이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나라이고요. 가르바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바디 는 사실상 붉은 셔츠단 이라고 하는 통일 운동하는 젊은이들을 의용군으로 모아서 나폴리아 시칠리아 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죠. 그런데 가르바디 라는 사람은 원래는 공화주의자 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왕체제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폴리와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사르디니아 왕국을 봤어요.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는 내가 만약에 통일운동 한답시고 나폴리 이랑 섬을 점령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분열이고 그러면 안되겠구나. 그냥 이 땅을 샤르데냐 국왕에게 받쳐야지. 이렇게 되면서 1861년에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탈리아도 무솔리니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을 경험하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국 특유의 가담의 전승국이 되었죠. 이탈리아는요. 그런데요. 전승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탈리아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독일이 독일이 차지했던 영토나 이제 나누어주고 혹은 독립시켜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얻은 이 전승국의 프리미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백성들은 왜 전쟁을 했지? 이럴려고 승전했나? 뭐 이런식의 감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요. 거기다 엎친 듯 엎친 경우로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불황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됐죠. 이 틈을 타서 즉 1929년 전국의 혼란을 틈타 각지의 파시스트들이 무혈쿠테타에 성공하여 무솔리니 정권이 탄생하게 됩니다. 1929년 세계공황에 대처하여 무솔리니는 파산 파산 임박 산업과 은행에 정보자본을 투입하는 한편 독재체제를 강화하며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되죠. 1936년 에티오피아를 병합하구요. 1937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반공협정을 체결해서 이제 전쟁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1940년 영국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구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되죠. 국내에서는 파시티스트와 주둔 독일군에 대한 레지스탄스 운동이 격화되구요. 1943년 7월 결국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레지스탄스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민주당 공산당 사회당을 주체로 하여 정당활동이 만들어지고 이제 국왕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가 맞죠.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존재고 의원내각제가 채택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잦은 마개지기로 목이 안좋다 보니까 쉬어서 여러분들이 맥이 자꾸 끊겼을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장만한건데 한번 드실 수는 없겠군요. 여하튼 마음은 이럴 때 실천이 안되네요. 뭐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그때 이렇게 한번 한번 이렇게 한번 식사라도 한번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코로나 얘기나 하면서 뭐 그때 되면 아마 과거의 얘기가 돼 있겠죠. 우리들은 열심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역을 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나? 그래요. 세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만 선택하셨어요. A4용지 한 페이지 이내로 한 페이지 넘어가지 말고 되도록 이면 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반도국가들이 중개 무역을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어떤 역사적 경험이 지방 문화를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래요. 이탈리아에는 크게 두 번에 한 번에 계기가 한 번이 맞겠네요. 한 번의 계기 때문에 지방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거는 작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탈리아의 역사 기후 지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중간고사에 대한 공문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하라는 메시지로 아니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고요. 다음 주에 중간고사와 관련된 체조 공지를 드리도록 하죠.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여쭙 다음 주에